스토브 개발 캠프 실화냐? 굉장히 밥이 맛있습니다. 스토브에서 처음 시도하는 채용형 인턴십이고요. 단점이요? 저희는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마일 게이트 스토브 인사 담당자 정명화입니다. 스마일 게이트 스토브 플랫폼 개발본부 기술 전략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지수라고 합니다. 스토브는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서로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글로벌 소셜 플랫폼입니다. 스토브는 사람과 게임을 연결하는 게임 퍼블리싱 플랫폼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소셜 플랫폼으로 다양하게 연결된 관계를 재창출하고 모든 사용자가 원하는 즐거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토브 플랫폼에는 로스트아크, 테일즈러너와 같은 PC게임과 에픽세븐, 슈퍼탱크 블리츠 등의 모바일 게임, 그리고 인디 패키지 게임들이 런칭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라인업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또한 플랫폼 자체에 누구나 쉽게 웹툰을 제작할 수 있는 큰 스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추후 영상 스트리밍 기능 등 커뮤니티 활동 도구를 추가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기술을 연결하는 미래의 플랫폼 혁신가를 모집한다 라는 슬로건으로 개발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토브 개발 캠프는 앞으로 스마일게이트 플랫폼 혁신과 발전을 함께할 개발자를 뽑기 위해 스토브에서 처음 시도하는 채용형 인턴십이고요. 타사의 인턴십 프로그램과 차이점이 있다면 단순히 한두 달 짧게 진행하는 일회성 인재채용 프로그램이 아니라 회사와 지원자 서로 간의 역량 향상과 좋은 관계 생성을 도모하고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채용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스토브는 온라인 모바일 게임 플랫폼뿐만 아니라 VR, 인디게임 등 다양한 플랫폼 시장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저희와 함께 이런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고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도전적인 마인드와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환영입니다. 다만 캠프 기간 동안 온전히 저희 프로그램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은 지원 전 충분히 고려해 주셔야 하고요. 캠프 종료 후에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일정이기 때문에 기존 졸업자나 2021년 2월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캠프 인원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9월 29일부터 약 2주간 서류 접수가 진행되고 서류 합격자들은 10월 31일 온라인 코딩 테스트인 SGDT를 진행하게 됩니다. SGDT는 개발 기술 직군 대상 온라인 테스트로 전공 소양 및 이론 지식의 객관식, 주관식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SGDT 결과 여부에 관계없이 서류 합격자분들은 11월 중에 비대면 화상 면접을 보실 거고요. 최종 합격자 통보는 11월 말 정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캠프 초반에는 개발 실력을 한층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IT 기초 교육과 실무자가 직접 말해주는 다양한 직무 소개 등 알찬 커리큘럼이 준비되어 있고요. 이후 팀 프로젝트에서는 마음 맞는 팀원들과 함께 혼자라면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대규모 서비스를 직접 설계하고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협업 스킬, 커뮤니케이션 스킬, 개발 역량 등 다양한 부분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고 대규모 플랫폼에 대한 개발 경험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캠프 기간 종료 후 우수한 평가를 받은 인원에게는 스마일 게이트 스토브 정규직 입사 기회를 부여합니다. 캠프 참가자들에게는 데스크톱, 노트북 등의 장비가 제공되며 매월 소정의 활동비를 드립니다. 현직 개발자들에게 멘토링을 받을 수 있고 직무 관련 특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퍼레 사내식당 점심과 사내 카페 이용비도 지급됩니다. 굉장히 밥이 맛있습니다. 단점이요? 단점은 1도 없습니다. 아쉬운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습니다. 플랫폼이라는 서비스와 저희 스토브 개발 캠프에 대한 관심을 자기소개서에 적극적으로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회사와 회사가 하는 일에 대한 관심이 듬뿍 담겨있는 자기소개서라면 저희가 한 번 더 눈길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스토브 캠프는 기회다. 스토브 개발 캠프 실완이야? 다양한 교육부터 대규모 서비스 개발 경험, 채용의 기회까지 다 가질 수 있는 인턴십 프로그램이 있다? 네, 여기 있고 바로 실화입니다. 스토브 캠프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플랫폼을 책임질 여러분들에게 배움과 기회장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스토브 캠프에 참여하여 동료들과 협업하고 선배님들의 멘토링까지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스토브의 새로운 얼굴을 맞이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캠프 기간 동안 여러분은 역량이 됐든 좋은 사람과의 인연이 됐든 아니면 그 외에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정말 다양한 경험과 베네핏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지원해주세요.